23만 40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W생명과학입니다. JW생명과학의 테마는 제약 슬래시 바이오이. 하.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은 동사는 전문의약품인 수액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와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3세대 영양수액제가 아시아 최초로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함 동사는 2013년 JW홀딩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인 백스터와 수액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시아권 제약사 중 최초로 완제품을 유럽에 수출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의약품 특허 만료와 각국의 복제의약품 사용 장려 등에 따라 바이오 시밀러 시장 확대가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의약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4년 5월 설립되어 전문의약품에 속하는 수액을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수액 시장 점유율 40%를 확보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는 수액 용기 생산업을 영위하는 JW케미티운 주 을 보유하여 경영 효율화 및 안정적인 난 pbc 수액 백필름 공급을 확보 대시 2016년 10월 ipo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신규 사업 확장 및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활성화에 집중하여 세계 시장 공략을 가속화 재무 대시 COVID-19로 병 슬래시 의원 내원이 감소한 바 기초 수액을 비롯하여 특수 수액 영양 수액의 매출 감소와 tpn의 국내 수요 부진에 따라 히머 매출 확대에도 전년 대비 외형 축소 대시 jw 중외제약 국내 수액제 유통 재고 조정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한 바 금융수지 및 기티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지분법 손실 확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위드 코로나로 병 슬래시 의원 내원 확대와 코로나 후 유증에 따른 수요 증가 jw 중외제약의 국내 수액제 유통 재고 조정 영향 당진 공장 생산 3설비 라인 가동과 수출 확대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jw 생명과학의 시가 총액은 196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w 생명과학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96위입니다. jw 생명과학의 상장 주식 수는 1583만 4500시 내 주입니다. jw 생명과학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w 생명과학의 퍼은 14.81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86.57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98페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63페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46페 8,4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7번지억원, 395억원, 28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19번지억원, 173억원, 129억원입니다. jw생명과학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6번지 91%이고 유보율은 249.2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이 더하기 0.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이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2,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20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2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jw생명과학의 종가는 12,400원이며 주가가 jw생명과학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jw생명과학의 종가는 12,400원이며 주가가 jw생명과학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jw생명과학은 거래량 9,1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2,044조, 키움증권에서 1,4199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42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306조, nh투자증권에서 71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간 외국인은 3,49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약 슬래시 바이오 관련주 jw생명과학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제약 슬래시 바이러스